아니, 아빠는 다들 반대하는 선생님을 좋아해서 이 난리야. 아빠가 애가 셋인 게 순수하게 네 아빠 좋아해주는 여자 만나기 힘들 것 같다.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사라씨. 가져가라고요? 나 거지 아니에요. 사라씨 지금 홀몸 아니잖아요. 아저씨한테 이런 거 받기 싫다고요, 정말. 네, 네 아빠는 어디 갔어? 아빠, 일 있다고 늦게 오신다는데? 혹시 그 여자 미국 안 간 거 아니야? 둘이 지금이 같이 있어? 저것들 다시 묻었어? 아우, 배고파. 그나저나 오늘은 뭐가 있으려나? 귀신을 잡는다, 나, 나, 나. 박 선생 나한테서 도망가 버릴까 봐 진짜 무섭고 다급하다 보니 오게 됐어요.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마라. 회장님.